안녕하세요 푸전포차 번개 셰프 송영홍 야채다지기로 통감자를 다져보려고 하는데 과연 통감자가 다져질까요? 그리고 다져진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확하게 15초도 안걸립니다 대단합니다 통감자가 10여초만에 통감자가 갈립니다 대단합니다 이제는 요리할 때 이렇게 편하게 빨리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요리하기가 너무 좋아요 요리하기 너무 좋습니다 저는 요리하기 너무 재미있고 요리할 때가 너무 좋은데 이런 또 새로운 조리 기구를 사용하는 재미도 솔솔합니다 여러분 요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요리는 창의와 예술입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시도하다 보면 진짜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꾸준히 요리 연구와 요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퓨전포차 번개 셰프 송영홍 이었습니다 퓨전포차 번개 셰프 송영홍 이었습니다 퓨전포차 번개